죽은 사람의 꿈은 꿈 해석에서 종종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 상태나 감정,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에 대한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죽은 사람의 꿈에 대한 심리적, 문화적, 문헌적 해석을 깊이 탐구하고 이를 통해 꿈의 상징성과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합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대개 다음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사망이나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그 상실의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슬픔, 상실감 또는 감정적 고통을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감정의 치유와 해소를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종종 변화와 전환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꿈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단계로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종종 미해결 문제나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의 상징적 만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문제나 미해결된 갈등을 처리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해결해야 할 과거의 문제나 갈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죽은 사람의 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꿈 해석에서는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꿈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감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 형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상실감이나 미해결된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꿈 속에서의 대화는 꿈꾸는 사람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일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치유와 위로를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상실감이나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내면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을 단순히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과거의 문제나 미해결된 갈등을 상기시키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를 처리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에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1. 죽은 부모님과의 대화 한 여성이 꿈에서 죽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과거의 상실감과 갈등을 처리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는 그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정적 치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2. 죽은 친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 한 남성이 꿈에서 죽은 친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직장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내면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아있는 모습은 그가 과거의 상실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살해 3. 죽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꿈 한 청년이 꿈에서 죽은 조부모님이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감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조부모님의 도움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억압된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내면에서 감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종종 심리적 갈등이나 내면적 충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감정적인 갈등이나 내면적 충돌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성장과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꿈 속에 죽은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 새로운 단계로의 이동, 또는 현재 상황에서의 심리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열려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양문화에서 죽은 사람의 꿈은 종종 조상과의 연결, 영적 메시지, 또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에서는 죽은 사람의 꿈이 종종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서 죽은 사람의 꿈은 종종 영적 메시지나 조상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종종 조상의 보호나 가르침을 의미하며, 꿈꾸는 사람이 조상과의 연결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의 꿈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적으로 치유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죽은 사람의 꿈이 감정적 치유와 심리적 성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꿈 속에 죽은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종종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문제 해결의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꿈 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해결해야 할 갈등이나 문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 속에 죽은 사람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 상태와 현재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꿈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 상태와 감정, 현재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감정적 치유, 내면적 갈등의 처리,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경험과 감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원적, 심리적, 문화적 접근을 통해 죽은 사람의 꿈을 분석함으로써 꿈의 상징성과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상태와 감정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차에 치어 죽은 꿈, 정치적인 일, 작품 등이 어떤 기관이나 언론사나 출판사에 의해서 성사됨, 높은 곳에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죽은 꿈, 어려운 사업이 차츰 풀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된, 비주 속의 쌀은 없고 죽은 송장이 있는 꿈, 어떤 기관에 청탁한 일이 성취된다, 몸 배달고 죽은 사람을 본 꿈, 재수가 좋은 꿈이다, 상황에 반전이 와서 운세가 호전되고 행운이 찾아오는 꿈, 물에 빠져 죽은 꿈,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병사가 생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본 꿈, 큰 이득을 얻고 행운이 찾아옴, 병원에서 수술을 맞다가 죽은 꿈, 어떤 물건, 부동산 등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축하할 만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병을 치료하다가 죽은 꿈, 소원이나 사업 등에 관여하거나 상대방에게 감명을 줄 일이 생김, 병풍 뒤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온 꿈, 가족에게 사고나 질병이 생기는 등 집안에 불길한 애군이 있음, 사형선고를 받고 죽은 꿈, 갑자기 운수대통하여 출세를 하거나 오랫동안 병을 앓던 사람은 병이 낫게 됨, 아이의 죽은 모습을 본 꿈, 한동안 지겹게 따라 붙던 자신의 구설수가 잠잠해질 징조의 꿈,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나타나 괴롭히는 꿈, 심적 고통을 받게 되거나 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될 암시가 있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꿈, 질병과 사고, 손재 등 굳은 일이 생기게 된다, 우선은이 죽은 후에 시신 앞에서 굴건 제목하고 있는 꿈, 유산 상속을 받아 재산이 늘어나거나 관직에 오르게 되어 명예와 돈을 얻게 되며, 그러나 이런 꿈은 실제로 집안 어른들의 죽음을 예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님이 내리는 사약을 받아 먹은 자신이 죽은 꿈,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실함을 인정받게 됨, 임산부가 죽은 아기를 낳는 꿈,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고, 실패가 있다, 자기가 기차에 깔려 죽은 꿈,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일이 협력자의 도움으로 성취될 징조,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꿈, 사업, 소원 등이 다른 기관이나 권력자에 의해 성취됨, 자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드는 꿈, 물질적인 만족감을 얻지는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크게 만족할 만한 일을 처리하게 됨, 자신이 죽은 윗사람의 시체 앞에서 예를 갖추어 다소곳이 서 있는 꿈,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거나 승진을 하게 됨, 장례식장에 가거나 초상집에서 죽은 사람을 본 꿈, 장례식장에 가거나 초상집에서 죽은 사람을 본 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혼담이 오고 갈 조짐이며, 그 외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친조이다, 저승에서 죽은 친인척이나 친구를 만나는 꿈,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유물을 초월하여 감각이 아닌 신비성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자연계나 인간계를 통해 많은 체험을 한다,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산야에 죽은 군인들의 시태가 여기저기 나등굴고 있는 꿈, 점차 직장운이 트이고 재물과 복록이 늘어나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은 꿈, 승진, 취직 등을 암시하며 사업가는 목적을 달성하게 됨, 조상이나 죽은 사람이 길을 떠나자고 오는 꿈,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주위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그때 불길이 너무 새서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꿈, 투자자들에 의해 투자된 사업자금으로 사업이 융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체가 타서 제가 남으면 사업에 실패하여 화산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죽은 남편과 자는 꿈,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계약 또는 협력 등을 하거나 어떤 일거리의 취급과 그 성사 여부를 판정한다, 죽은 남편이나 아내가 보이는 꿈, 죽은 남편이나 아내가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도울 사람이 나타나거나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여 결국 성공하게 된다, 죽은 딸이 나타난 꿈, 어떤 일에 애착을 가지고 성사시키려고 한다, 죽은 먼 친척이 보이는 꿈,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여 구설수가 생기고 고통스런 일이 생긴다, 죽은 부모 친인척 또는 동료 등과 식사를 하는 꿈, 죽은 부모나 친인척, 조상, 동료 등과 식사를 하는 꿈은 함께 먹은 음식이 만약 죽은 사람이 준비했거나 제공한 것이라면 큰 흉몸이다, 그러나 누군가 그 음식을 미리 차려놓았거나 자신이 차린 것이라면 큰 행운이 찾아올 길몸이다, 죽은 부모가 나타나는 꿈, 당신을 돕기보다는 당신 일을 참견하라는 뜻이다, 죽은 부모님이 자신을 데리고 길을 가거나 길을 빨리 떠나자고 재촉하는 꿈, 뜻밖의 사고나 불행한 일이 생기고 질병 및 무한이 닥쳐 손자와 근심을 치르게 되며 신변의 사망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이다, 죽은 사람 또는 조상과 음식을 먹는 꿈, 하는 일이 번창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죽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되면 죽은 사람이 음식을 제공하였다면 큰 흉몸이다, 죽음을 예시하며 질환, 애군이 닥칠 운세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죽은 사람과 얘기하는 꿈, 희망이 성추될 길문으로 반쯤 체념했던 일이 성추된다, 그러나 사자를 만나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 모든 일은 진행되지 않고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은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꿈,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진조를 의미한다, 죽은 사람을 목욕시키는 꿈, 만사가 형통하고 재수가 있음, 죽은 사람의 몸에서 소지품을 꺼내 자기가 가진 꿈, 어떤 일을 하든 충분한 대가를 받게 되며 하는 일마다 번창한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총검을 빼앗는 꿈, 계획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만 다른 곳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김, 죽은 사람의 몸에서 피가 냇물처럼 흐르는 꿈, 죽은 사람의 몸에서 피가 냇물처럼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장편소설을 쓰거나 작품이 호평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준다, 죽은 사람의 소지품이나 유서 등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이 자기에게 배달된 꿈, 자신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에 출연하게 되거나 매스컴을 타게 됨, 죽은 사람의 표정이 즐거워 보이는 꿈, 죽은 사람의 영혼에 의해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암시, 죽은 사람이 관 뚜껑을 열고 살아서 나오는 꿈, 죽은 사람이 관 뚜껑을 열고 살아서 나오는 꿈은 뜻밖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징조이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꿈, 성공 직전까지 간 일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발전하던 사업도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같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꿈, 집안이나 자기 신상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암시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죽은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꿈, 재물과 이권이 풍성해지고 좋은 기회와 주의 여건이 호선되거나 순조로운 발전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 죽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의나 경고를 하는 꿈, 죽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의나 경고를 하는 꿈을 꾸게 되면 주의받거나 경고받은 사항에 대해 조심하라는 예지몸이다, 죽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말을 하는 꿈, 사업이 번창하게 됨, 죽은 사람이 자신을 보며 웃거나 말을 하는 꿈, 웃으면 충병이 낫게 되고 말을 하면 사업이 번창하게 됨, 죽은 사람이 자신을 안아주는 꿈, 크게 기람이 있지만 죽은 사람을 자신이 안고 울면 집안이나 일신에 좋지 않을 일이 일어나게 됨, 죽은 사람이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꿈,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 죽은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꿈, 집안에 들어오면 음식이 많이 생기거나 음식을 차릴 일이 생긴다, 죽은 시신을 실은 연고차나 상여의 행렬이 장지를 향해 출발하는 꿈, 재반장애와 손실, 우한 등 굳은 일들이 해소되고 직장과 사업에 큰 유익과 발전이 있게 된다, 죽은 시어머니가 돈을 주는 꿈, 가까운 어른이나 염배가 높은 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꿈, 죽은 시체를 염해서 관 속에 안치하는 꿈, 재물이 늘어나고 하는 일이나 소망사의 순조로운 발전 및 직장, 사업 또는 명예상의 기쁨이 생기게 된다, 죽은 시체가 승려나 신부, 수녀일 경우는 목술 질병이 발병해 우한 등 불상사를 겪게 된다, 죽은 시체를 치우는 꿈, 힘들고 문제가 발생했던 이들이 서서히 해결 조짐을 보이고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죽은 아내가 방 안에 누워있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부설, 싸움 소송, 사고 질병 등이 생긴다, 죽은 아내가 소복을 하고 방 안에 앉아있는 꿈, 집안에 검은 그림자가 깔리고 우한이 들끓게 되고 인재가 발생한다, 죽은 아내나 애인과 성교하는 꿈,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연구자와 계약 또는 협력 등을 하거나 어떤 일거리의 취급과 그 성사 여부를 판정한다, 죽은 애인 죽은 친구가 보이거나 그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어려움 때문에 친구가 도와달라고 왔을지도 모른다, 혹 질병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담이 들어올 것이다, 죽은 애인이 나타나 희죽거리며 웃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불쾌하고 남하고 알다툼이 생겨 구설수가 발생한다, 죽은 연예인 꿈, 꿈에 간혹 죽은 연예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꿈 역시 다른 돌아가신 분이 나온 꿈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연예인의 안색이 좋아 보였다면 길몽이고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면 흉몽입니다, 죽은 윗사람의 시체 앞에서 예를 갖춰 다소곳이 서 있는 꿈,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거나 승진을 하게 된다, 죽은 조상과 밥 먹는 꿈, 하는 일이 번창하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죽은 조상이 가족 중 누군가를 어루만지는 꿈, 해당되는 가족이 질병에 걸린다든지 몸이 아플 것이다, 당신을 쓰다듬었다면 당신이 질병을 얻게 된다, 죽은 조상이 꿈 속에서 또 죽는 꿈, 과거에 한 번 성취했던 일이 다시 성취됨을 뜻한다, 죽은 조상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죽은 조상이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게 되면 기쁜 소식이나 새 식구를 맞이한다, 또는 재물을 얻고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죽은 조상이 호랑이와 함께 보이는 꿈, 손재, 인재 등의 위험이 닥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꿈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죽은 친척 여동생이 보이는 꿈, 기분이 불쾌하고 하는 일마다 그르치게 된다, 부설, 싸움 소송, 사고, 질병 등이 발생한다, 죽은 친척이 나타나서 경고나 예언을 하는 꿈, 조상이나 영령에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주는, 예지기시적인 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죽은 형제가 보이는 꿈, 하루 온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불쾌한 일들이 생길 경우도 있고, 또한 매우 좋은 일이 생겨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 죽은 남편이 나타나는 꿈, 자기 일에 협조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소원을 성취하게 됨을 나타내는 좋은 꿈입니다, 죽은 사람 보는 꿈, 보통 죽은 사람이 나와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 메시지가 조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내용이죠, 고통은 예지몽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또 죽는 꿈, 죽은 사람이 또 죽는 꿈은 옛날의 시도를 해서 큰 이익을 얻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hang on, hang on, , 아멘